이야기를 거스르려 했던 사람 누구냐? 어? 서영아, 서영아 서영아 안 돼 안 돼 이야기가 틀어지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작가 앞에 굴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은단호의 스테이지를 바꾸면 그의 이야기만 변하지 않아 그 스테이지에 관련된 다른 누군가들의 이야기도 결국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은단호는 은단호는 애초에 네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은단호는 은단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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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단호